어렸을 때 그 엄마가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. 밥을 잘 안 먹어서. 아이씨 코 날뻔했네. 부끄러워 웃긴 얘기를 해요. 와 진짜 대박이다. 어떻게 되요? 어후. 어우 맛있겠다. 너무 맛있다. 추우니까 그리고 약간 매콤한 게 땡겨요. 아이씨 밥 줘. 잠시만요. 저거 무대에 2인분 해서 빨리 밥 주라고. 잠시만요. 저희 김지경 씨 모실게요. 네 안녕하십니까. 아아. 형 뭘 차고 계신 거예요? 여기 잠깐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. 여기 앉아봐요 그냥. 아 내가 어떻게. 운동을 좀 과하게 했더니 종아리가 많이 뭉쳐가지고 지금 종아리 마사지기를 하고 있어요. 풀면 풀리는 플리오라고. 뭐라고? 부탁드리지 않은 건 안 하셔도 됩니다. 풀면 풀리면. 풀면 풀린다 플리오. 이렇게 뭉쳤을 때 풀린다 이거죠. 두 분 써보셨는데 어떠셨어요? 일단은 그냥 하고 다녀도 괜찮겠어요. 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고 강도가 또 이제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 선배님 압을 좀 세게 해줘야 우리는 풀리거든요 근육들이. 근육이 워낙 막 이렇게 막 빵빵하고 딱딱하고 하니까. 근데 뭐라고? 빵빵하고 딱딱하시대. 어디가? 근데. 태균이가 근육이? 선배 안 들리면. 알았어. 네가 앞쪽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잘 못 듣잖아. 이게 근데 압이 너무 세요. 좀 3단계가. 어 조절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강도에 맞게 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고 실용성이 너무 좋아요. 그리고 또 색깔이 지금 태빈이 형 같은 경우는 이제 풀린 색깔 올라색인데 주협이 형은 지금 안 보이게 지금 검은색으로. 하하하하하하하하 주협이 형도 차고 계신 거 같은데. 검정색이? 한정판이네. 그래서 두 개 색깔이. 이게 또 그 제가 몇 번 써봤는데 이 정도로 압이 오는 건 써본 적이 없고. 그 다음에 다 선. 선이 있었는데 이건 선이 없고 그냥 할 수 있으니까. 그렇지. 근데 이거 근데 나 이거 차고 가도 돼? 내 거 준 거 주눅이가 뺏어가서 너무 시원하다고. 여자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? 네 이게 되게 여성분들에게 유명한 게 저희 와이프도 생전 뭐 사달라는 얘기를 안 들었는데. 이거 사달라고 해서 진짜로 사줬어요. 와이프 종아리 주물러줘 봤어? 아니요. 난 옛날에 이제 막 시키면 주물러고만 해야 되잖아. 근데 이거 하나 주면 돼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러니까. 밥 좀 줘. 아우 좋다. 여기는 주협이 형이 추천해 주신 부대찌개집이에요. 아 부대찌개 맞지? 안녕하세요. 우와 멋쟁이 사장님이시다. 아휴 불가생이셨네. 아 그죠? 저희 저 부대찌개 두 개 하고요. 햄살이 하나, 소세지살이 하나, 통소세지 하나, 그리고 라면을 하나 더 추가. 두 개, 두 개 있어야죠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좋다 이거. 좋았어. 식사는 이쪽이 더 많이 잡수실 것 같아.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. 이 돼지가 더 먹어요. 고간리 비림도 많이 잡수셔. 예에에에. 어 밥, 밥이요? 오우. 이 햄은 왜 뭐가 다르지? 난 두 햄이 좋더라고요. 위에? 아니 요거 요거 있잖아. 소세지인데 약간 옆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말려 있는 거 있잖아. 저 부대찌개집이 이거 안 들어있는 데도 있어요. 소세지? 어 요 소세지. 이 소세지가 안 들어있으면 그거 부대찌개 아닌데? 이게 거의 전통 부대찌개지 이 소세지. 소세지 콩킹 쓰세요? 아니 이거 소세지 이름이 선배님 별명하고 바꾼 거야 이렇게. 킹콩콩킹 왜 먹을 거예요? 왜 먹을 거예요? 나 도시락 반찬으로 10개짜리 이만한 거 이거 이거거든 이거 이거 10개짜리가 하나야 한 통 그거를 한 끼 도시락에 맨날 쌓여야 돼 그거 어떻게 알아? 10개를요? 먹고 모질러지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소세지는 그러니까 맛보면 금방 알지 그렇게 먹었어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선배님은 아는 사람 태민이 형은 햄 좋아하세요? 소세지나? 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어디 어디에 있는지 난 선배님 좀 이렇게 이름은 몰라 난 햄은 그냥 다 좋아 그리고 나는 휴게소 가끔 가다가 간식 다 먹게 되나요? 예 햄 꼬치 큰 거 그런 거 다 아니야 이 소세지가 제일 맛있어 킹콩 아 고기 맛있다 킹콩 아니 뭐 놀래려고 옥수수 콩 콩 아 콩킹이에요? 콩킹? 콩킹? 콩킹 그리고 킹콩 콩킹 와 이게 부대찌개집에서 다 써서 요새 미젯가게 없구나 맛있다 이게 음 저 43년 하신 거예요? 네 43년 하시면서 이 소세지가 킹콩인 걸 아니 콩킹 걸 한 사람 진짜 고음 늘어났어? 소세지 더 시켜 먹어야지 뭔지 미리 시킬까요? 소세지 한 두 개 더 소세지 두 개만 더 넣어주세요 소세지 두 개만 더 넣어주세요 네 먹어볼래? 소세지 먹어봐 진짜 아주 맛있겠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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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부어짓지 근데 가끔 먹으면 궁금했던 게 이 고기는 무슨 고기예요? 그 고기 민지 다진 밥하고 소세지 진짜 죽는다 응 잘 먹어 응 완전 밥도둑이네 밥도둑 완전 맛있어 음 어때 예뻐 이야 밖에 추운데 딱 좋다 네 밖에 추운데 그냥 국물 먹으니까 응 부대찌개는 그 병네 와서 먹어야 돼 응 달라 확실히 달라 나 사실 부대찌개 그냥 뭐 대충 먹으면 되지 그랬거든 아니 와서 먹어 꺼졌어 꺼졌어 아니 드시면서 다시 괜찮으세요? 소아 이리 봐봐 이게 플리오지 이게 플리오야 일상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잖아 먹다가 꺼진 걸 몰랐어 근데 두 분은 되게 잘 버티시네요 저는 집에서 해보니까 상당히 압이 세는데 이거 난 간도도 하나 올려 뼈가 부서질 거 같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 여태까지 이렇게 센 게 없었으니까 세게 해보는 거야 막 이건 뭐예요? 에어가 들어가는 거예요? 에어? 에어 펌프 2.6m 2.6m에 에어 펌프라고 와 에어 펌프가 2.6m니까 이게 압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어 펌프도 잘못 얘기하고 미터 미터라고 그러고 뭐 원래 1리터가 2리터 자막으로 다 써줄 거예요 선배님 너 틀린 거를 찝어서 자막으로 다 써주더라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골짜지만 맛 아 벌써 날렸어 그만큼? 와 씨 너 배고팠구나 너무 맛있다 추우니까 그리고 약간 매콤한 게 좀 땡겨요 음 맛있네 부대찌개가 확실히 그렇게 할게 네 아 아 아 야 플리오를 하면서 먹으니까 더 소화가 빠르네 진짜요? 왜 왜 왜 봐봐 우리가 먹지 소화시켜 사람들 소화시키려고 밖에 걸어 다니잖아요 그 효과예요 우리 생각이 많을 때 뭐 하는 줄 알아? 조깅하라 그래 밖에서 생각이 많을 때 그러면은 난 손 들어보게 그게 왜 그러냐면 선배님 그러니까 선배님 지금 이거 잘 알아듣으세요? 그게 왜 그러냐면 종아리가 움직여져야 사람이 이 혈이 돌고 뇌가 맑아지고 그런데 그래서 머리 복잡할 땐 띠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종아리가 이렇게 내가 띠는 효과잖아요 마사지도 되지만 계속 만져줘 자극 주니까 아 저 PPL이 생활이네 생활이네 생활이야 PPL이 모델 아니시기만 어우 나 오늘 너무 반가운데 소세기 내가 혹시나 해서 저 통소세지를 혹시나 해서 시켜본 거거든 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내가 이 소세지를 너무 좋아한다니까 그래갖고 아까 소세지만 딱 먹어본 거야 어렸을 때 그 엄마가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밥을 잘 안 먹어서 오 응 아 씨 코나 안 뿌렸네 부끄러워 웃긴 얘기를 해요 와 씨 와 2023년에 들은 얘기도 제일 재밌어 오래 들은 얘길 이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 앞으로 들을 얘길 중에 와 아 대박이다. 아 부끄럽다 소세지가. 잠깐 방심한테만 이거 꽂아갖고 그냥. 아 맛있네. 없냐 이제 소세지. 야 너. 햄을 이렇게 다 먹었어. 와 씨 너 지금 잔인하게 다 먹었구나. 원래 이렇게 하고 여기다 밥국밥 먹는 거 아닌가? 아니에요 그런 거? 아니 나는 사실 여기다가. 처음에 이제 국물이 많잖아. 그러면 육수 더 달라고 그래서 라면을 안 넣고. 삼겹살을 잘라서 넣어. 그럼 뭐가 되는 거야? 삼겹살. 후육처럼. 그래갖고 김치하고 이렇게 건져서 먹고. 더 잡히신다고? 아니요 더 먹을 게 아니. 아니 이 친구들이 보고 싶다고 그래서. 네 제가 더 먹는 게 아니라. 그냥 여기 1인분만. 1인분만 하나 주실 수 있어요? 알겠어요. 아 좋다. 종아리를 빡빡 땡기네. 소화 잘 돼? 네. 그리고 배터리도 좀 오래가. 제가 집에서 해보니까 3번 연속 같은데요? 그치? 좀 오래가. 충전도 이제 C타입이니까 좋잖아요 편리하고. 선배인 거면 딱 맞잖아 그치? 충전은 C타입이야. 충전은 무조건 C타입으로 해야 돼. 그럼 우리 같은 갤럭시 쓰는 사람들이랑 같이 딱 연동이 되는 거예요. 아이폰도 이제 C타입으로 바뀌었어. 맞아요. 근데 아이폰 쓰는 거 아니야? 갤럭시 쓰는 거. 삼성전자 주시기 좀 있으세요. 그만 그만 볼게. 나는 놓지 말고 요건 잡지. 그럼요. 여기 앉죠. 딱 요거야 요거. 태균이 형 일본에서 야구 캠프는 뭐. 야. 우리 나까지마가 잠깐 선물 주러 왔는데. 나무 루니터가 왔더라고. 아 그래? 태균이도 뭐 그런 거 타고 다니잖아. 마흥도 왔더라고. 아니 잘 있냐고 당연히 물어보지. 그래서 선배 잘 있냐고. 뚱뚱한 선배. 많이 먹는 뚱뚱한 선배 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. 야 그. 동혁이 확실히 그렇게 얘기했어? 아예. 뭘. 자꾸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. 식욕이 요즘 더 좋다고 그래. 진짜? 일단. 와우 냄새가 좀 아까랑 다른데? 아 기다려봐. 침착해 침착해. 아 돼지 김치찌개는 먹어봤는데 이제 돼지 부대찌개는 안 먹어봤네. 되게 타격스러운데요 많이. 그치 돼지 부대찌개. 하마가 해주는 돼지 부대찌개. 조용히 해. 이제 익은 것 같아. 됐어? 뭔가 좀 그 더 진해진 것 같지? 아 오. 이게 배도 부르면서. 응? 그냥 부대 먹는 것보다는 낫더라고 내가. 어때? 아. 아. 좋네. 와 삼겹살 하니까 아까랑 완전 다른 부대찌개가 됐네. 부대찌개? 응. 짜게 됐어? 낫랫랫랫랫랫랫랫랫. 쓰읍. 쓰읍. 그리고 김치가 되게 칼칼하네요. 국물이 더 좋지? 어. 음. 으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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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지? 고기 맛있다. 도대찌개랑 김치찌개의 중간 맛. 밥 안 먹고 다니냐? 요즘 먹는 것도 모르는 거거든. 보기 좋아서. 선배님이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또 안 먹어요? 그럼. 맛 괜찮지? 삼겹살 파는 데서는 부대찌개에 삼겹살 넣어도 돼. 무조건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? 넌 진짜 그 자리가 안 어울려요. 장군이 좋다. 잘 먹었다. 지금 의정부까지 와서 부대찌개를 먹었는데 삼겹살 부대찌개가 인상 깊은 것 같아요. 국물도 더 담백해지고 진해졌고 너무 다양한 맛을 맛본 것 같습니다. 부대찌개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지 오늘 제대로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우리 구마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독 할인 시크릿 링크가 저희 댓글에 있고요. 그리고 댓글로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를 왜 갖고 싶은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손 마사지기 동아리 마사지기를 세트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몇 명에게? 다섯 명에게! 다섯 명에게! 다섯 명에게? 나는 한정판 차고 가야지. 난 한정판 차고 가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